안녕하세요 머신헨터 기초 23강 자 오늘은 챔퍼 가공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챔퍼 라고 하면 보통 90도 못 따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90도 챔퍼 밀을 사용해서 챔퍼 밀은 자 제가 이제 그림에 그려 놓은 것처럼 자 공구가 자 평앤드밀은 바닥이 일자 였죠 자 그런데 90도 챔퍼 밀은 말 그대로 바닥이 90도 입니다 저희 각도가 90도 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한쪽이 얼마죠 그렇죠 반으로 나누면 45도 가 됩니다 45도 자 그래서 이 45도 형상의 공구로 자 요런 이제 뭐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엔드밀 처럼 가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45도 로 되어 있는 날의 모양 처럼 이 모서리 부분 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못 따기가 되는 겁니다 절싸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공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제가 확대해서 그렸는데요 공구가 이렇게 있구요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요런 45도 가 되겠죠 자 45도 형상으로 못 따기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못 따기를 하는 이유는 못 따기 못 따기를 하지 않으면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디버링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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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날카로움을 제거를 해줘야 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상을 하게 되면 시간도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또 시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모서리에 원하는 못다기 값이 있습니다 그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머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가공을 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미인을 제거한다든지 하면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손을 다치거나 그런 제품에 손상이 입을 위험이 좀 적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못다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초과정 이라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크게 제가 설명하진 않지만 기계가공 기능장애도 모따기 윤광 모따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따기는 시험을 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자 이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챔퍼가공 첫 시간이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럼 우리가 이 형상을 만약에 못다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모양대로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공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윤곽을 한번 가공하고 난 난 후에 챔퍼 밀로 그 경로를 고대로 쫓아가요 예를 들어서 윤곽 가공은 요렇게 해서 가공 만약에 이루어 줬어요 윤곽은 그런데 경로는 챔퍼 경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직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절삭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절삭이 못다기가 되질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본적으로 챔퍼 가공은 챔퍼 가공은 윤곽이나 포켓의 경로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못다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로가 다르면 못다기가 아니에요 이런 윗면에 이렇게 자국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자 여기 첫번째 중요 포인트 구요 첫번째 윤곽이나 윤곽이나 포켓 포켓 가공의 경로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다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경로를 쫓아 가려고 하면 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윤곽이나 포켓으로 프로그램을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를 활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를 쫓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 못다기 할 때 아 여러 조금 이후 이 부분이 아 이런 부분들이 아 헷갈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처음이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못다기를 하려고 그러면 경로가 있으니까 이 경로의 중심에서 요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요 끝이 중심하고 공구의 중심하고 경로하고 일지가 되면 그대로 쫓아가면 못다기가 되죠 그렇죠 보정을 안 넣고 지름 보정을 안 쓰고 자 그런데 문제는 공구가 중심으로 끝으로 딱 가게 되면 이 끝이 어떻게 해요 턱이 생깁니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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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 공구 자체가 공구 자체가 완전히 뾰족 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살짝 어떻게 해요 지나치죠 지나칩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그렇죠 우리 만나게 양쪽에 여유를 남겨 놔요 자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a4 종이가 있습니다 a4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칼로 반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칼날 칼로 날것을 딱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내립니다 위에 여유를 주지 않고 밑에서 여유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깔끔하게 짤려 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 하다보면 아 이게 완벽하게 짤릴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 완전히 절사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빨리 잘라야 된다면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보통은 반을 자른다고 하면 그렇죠 그냥 칼을 위에서 자를 대고 자를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자를 대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나칩니다 위에도 좀 여유 있게 위에서 밑에도 더 여유 있게 지나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깔끔하게 시간을 줄이면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못다게 할 때 요렇게 양쪽으로 여유를 줘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건 요 요 가운데죠 요 가운데에 면을 닿게 하면 양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못다기 자 그래서 요 중심에 끝 그러니까 요 끝이나 오른쪽 끝 요 부분을 쓰지 않고 어딜 쓴다구요 그렇죠 중간 정도 이렇게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 자 요거 이제 첫번째 윤곽 포켓의 경로를 쫓아 가구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 어디를 써요 그렇죠 날의 중간 자 이제 제가 날의 중간 기억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조금 줄여서 썼습니다 날의 중간 그렇죠 자 그런데 날의 중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이제 그림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살짝 이동을 했어요 중심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처음에 짰던 거에서 동일한 값을 바깥으로 더 플러스 해서 넣어 주면 되요 아 그런데 만약에 복잡한 것은 일일이 다 값을 플러스 해서 늘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보정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름 보정 지름 보정 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 중심에 있는데 공과 중심에 있는데 오른쪽이도 왼쪽이 든 어떻게 해요 공구의 반경 값 또는 늦는 값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름 보정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 돌아가니까 뭐죠 G41 이죠 자 우리가 G41 자 지름 보정을 쓰는데 우리가 뭘 써요 그쵸 D값 이라는 걸 써줍니다 공구 지름 보정 번호죠 자 기계의 옵스에서 보정이 들어가면 이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요 때 이동하는 값 이동 값을 2를 넣어 주면 옆으로 2mm가 이동한다는 얘기에 중심이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옆으로 2mm 만 이동하고 자 Z 깊이를 만약에 Z 깊이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위에서 제가 이제 요건 이제 학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대를 해서 자 여기 이제 좀 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여기에 C1을 주려고 해요 C1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제가 이제 확대해서 그렸는데 자 그러면 C1을 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요 중심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mm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중심에서 1mm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끝을 닫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얼마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를 옆으로 2mm를 가겠습니다 2mm 자 그러면 2mm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날이 절삭이 안되요 그렇죠 자 여기 지워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자 이동량을 2mm 줬습니다 2mm 중심을 2mm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자 D 보정 값에 그쵸 궁구보정 번호 2번 예를 들어서 2번을 사용한다 그러면 2번에 D 값을 2를 줬어요 그럼 중심으로 2mm가 이동합니다 2mm가 자 그러면 2mm 이동하면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요렇게 지금 끝이 살아 있는데 모서리가 안됐다고 보면 절삭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Z 값을 내려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Z로 내려오면 모서리가 되지 않구요 요 끝에 이렇게 살짝 거쳐요 요 끝에 요 끝에 그러면 차이가 얼마죠 1mm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C1 요 1mm C1 원하는 못다기 양만큼 한 번만 더 내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3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동량 제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자 세번째 포인트는 지름 보정을 사용한다는 거죠 지름 보정 자 지름 보정을 사용해서 자 G41 이나 G41 을 쓰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도 올리니까 G41 이 되겠구요 지름 보정을 쓰는데 자 이제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은 자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공식 자 90도 일 경우에요 이제 각도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자 이제 90도 일 경우 Z 깊이 구하는 요 깊이 그렇죠 이제 특가 자 우리가 제트를 챔퍼 미라 할 때도 제트를 내려서 수 한 바퀴 돌려 줘야 되요 금이 깊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깊이 구하는 공식은 이동량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동량을 자꾸 바꾸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줍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파이가 c파이가 아니고 파이가 6파 이라든지 8파이 이럴 경우에 또 달라지죠 근데 지금 챔퍼 미리 몇 자리를 쓰고 있냐면 파이 10일 경우에요 파이 10일 경우 파이 이제 설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파이 10 자리로 합니다 자 파이 10일 경우 2미리 를 2미리 를 이동해요 그럼 이동량이 얼마죠 2죠 자 그 원하는 챔퍼 값이 있어요 이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량 용 고종 이라 그랬죠 그러면 챔퍼 값만 1 이면 자 1 더하기 2 하면 제트를 3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챔퍼 를 0.5 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일이 아니고 0.5 를 더해서 그리고 얼마가 되죠 2.5 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5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꼭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챔퍼 밀도 쓰다 보면 뭐 센터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떻게 해요 날 끝이 뭐 그렇죠 마모가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공구 길이 보정 세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값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챔퍼 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작게 2.5 만약에 3 이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넣지 마시고 한 2.5 정도 넣고 모양을 한번 보고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내려야죠 처음부터 내리면 그렇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점 넣었는데 많이 먹었어요 챔퍼 값이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5 나 이렇게 이제 값을 적게 넣고 못하게 하고 나서 아 좀 더 넣어야겠다 그럼 그때 이제 제트 값을 살짝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가공에서는 기본 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한번에 가공 하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유를 좀 주고 그러면서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3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공식 자 이 공식이 챔퍼 값 c 더하기 뭐예요 d 입니다 d 까 자 이건 치는 챔퍼 값이죠 자 c 더하기 d 자 이게 뭐예요 z 깊이 란 얘기에요 그렇죠 자 요게 자 그래서 이걸 좀 반대로 쓸까요 자 일단 z 는 어떻게 되요 z 깊이는 공식이 뭐라구요 그렇죠 c 더하기 d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z 깊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우리가 24강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챔퍼 가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v cnc 예전에는 챔퍼 공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챔퍼 공구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 더 차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해 쉽게 못 따기 하는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챔퍼 밀이 없어서 볼앤드밀러도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 챔퍼 밀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챔퍼 가공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23 년도 첫 강 인데 지금까지 또 많이들 수강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 또 열심히 저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